후우 안 더운데 안녕하세요 댓글이 안 오는데 우와! 우와 나왔다 안녕하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심심해가지고 저 혼자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이따 나연언니가 올거에요 다들 할머니씨 올거에요 앉아 어 해요 빨리 와 컴온 아 저희가 이따 뭐 하시는지 아시죠 저희 가요대전 해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리본을 만들었어요 이쁘네요 그래요? 만들었는데 이거 이따가 누가 할거에요 누가 하는데요? 누가 그거는 아니 비밀이에요 그거 찾아야 해요 찾아주세요 미션 여러분들의 미션 으흠 이거에요 빨리 와요 와 나 혼자 못된다고 나 밀당이야 안녕하세요 진짜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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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와 앞에 저희가 나와요 네 아 저 머리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누가 할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주세요 지금 다들 수정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살짝 공개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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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이렇게 아주 살짝 문의를 해봤는데요 수정하고 있는 친구들 어떻게 좀 가볼까요? 수정하는 사람들 가볼까요? 진짜 알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지금 하나는 예쁘게 메이크업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미나는 여기 있어? 미나 있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앞머리 자른 미나입니다 네 생겼어요 어때요? 못 알아보겠죠? 짠 미나리 왜 끊기지? 오빠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앞머리 그리고 짜잔 트와이스 트와이스 저희 오늘의 의상입니다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다연이에요 아 오늘 머리 포인트 이거 하트 모양이야 하트 하트 안에 똥 하트 안에 똥이자 우리 헤어 오빠의 작품입니다 아 네 오늘은 반짝반짝 의상 다 그래서 다시 저희 자리로 오우슈 슈 재미없죠? 흐 아 갑자기 쓰네 슈 슈 슈 슈 끊겨요? 시작 뭐 좀 해봅시다 뭐 좀 해볼까요? 네 안녕 이라고 한 번만 오 오 헤어 오빠 잘생겼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오 오 오 오 네 혼난 헤어 오빠예요 여자친구 없으시대요 네 여자친구 없으시대요 네 여자친구 없으시대요 네 여자친구 없으시고 네 여자친구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 이따가 무대 할 거잖아요 저희가 리믹스 버전을 해와가지고 아 맞아 다들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포인트를? 안 알려주고요 저희 그것도 있어요 그 그거 뭐시기 그 뭐냐 그거 있어요 그거 그 약간 소품도 있어 저희가 맞아요 소품도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이따가 9시 40분에 시작하니까 가요대전이요 아 그 우아하게 한 소설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가요대전 우아하게 스포를 제가 남기자면 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왔어 아 진짜요? 스포를 남기자면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렛 미 시 렛 미 시 지효씨 왔으니까 좀 말 좀 해주세요 저희는 아 구경하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재밌어요? 네 아니 지금 네 지효, 유효, 다은아 애교는 네 그 어떤 선배님을 보는 게 제일 신기해요 저희 아까 태경 선배님 생일을 보라고 드렸어요 오늘 생일이라고 하신거에요 축하드립니다 태경 선배님 생일 네? 아 이걸로 댓글을 보라고 오 요하 지효 언니 섹시하대요 어 생일 축하해요 예원어녀 아이에요 아구 감사합니다 오증이는 자고 있어요 화장실 갔다 이렇게 지효. 태경! 저희 저녁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네, 세균 오빠의 복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고요. 주변 아이돌에서 좀 애교를... 순서요? 순서, 순서. 효진, 안녕하세요. 어깨 깡패 송채요. 어깨 일진입니다. 제가 지어줬어요. 어깨 일진이라고. 애교 좀 보여주세요. 애교는 세경. 뭐야. 네, 안 추워요. 따뜻합니다. 핫팩이 있어요. 에어컨. 어, 머리띠 감사합니다. 혼남 그 헤어 오빠가 해주신 머리띠예요. 그러면 이따 만나요. 아니야, 좀 더 하자. 어때? 좀 더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배 안 고파요. 저희 족발도 먹고 그 매운 떡볶이도 먹고 샐러치도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되게 좋아. 자, 저희 이제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해. 네, 좀 더 하겠습니다. 4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가요대장으로? 가.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가. 가? 가수랑 요. 요기사? 네. 대박인 전. 전쟁을 치르는 거. 지금 어떻게 살려야 되지? 어떻게 살려. 잠시만요. 지효 씨 살려주세요. 가요대전 4행시. 가. 가요대전에 우리가 왔다. 요. 요. 물. 물. 대. 대박. 전. 전. 전? 전 뭐 했어? 네? 자, 가. 가. 전 국민도 좋아해 트와이스.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죠? 미안해. 자, 지금. 네. 뭐야 그럼 나 혼자예요? 네. 안녕. 안녕. 이따가 가요대전 할 거니까요. 맞아. 빠이. 아, 주시아이 숨겼다. 안녕 한 번씩 해주세요. 이거? 요정쌤. 네.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어, 저 이따가 저희가 준비한 리믹스 버전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봐주세요. 금방사수 해주세요. 금방사수. 채널 고장 영원히. 네. 네. 자. 이거. 네. 이거 어떻게 깨죠? 이거 어떻게 깨죠? 제 손에 기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잘 가요. 빠이. 제 손에 기계가 있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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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